저는 언폴딩에 옵션 넣는 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서비스가 텐트가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저는 권유를 안 하니까요 한 계절 동안은 제가 여기서 집에서 생활 안 하고 여기서 잠도 잤고 매장할 때 원룸고 하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아 나만큼 지독한 사람이 또 있구나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껴가면서 이걸 쓸 수 있는지를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프로모션 같은 건 없어요? 당연히 있죠 트레일러를 쓰시던 분들이 오셔서 카라반을 하면 더 많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억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잠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카이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이트는 어떤 것을 취급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이트는 텐트 트레일러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카라반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긴 나와있진 않지만 농막형 카라반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요새 카이트에서 좀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 원폴딩 투폴딩이 가장 인기 있는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쪽 카라반으로 넘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농막시장까지 엄청 인기가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국산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카라반을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카라반에 맞춰서 이제 농막형을 취급을 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좋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제품이 좋고 네 국내에 잘 없는 제품들을 생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이즈적인 부분들이 이게 그 친구죠? 와이드한 거? 아니요 그 광폭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신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광폭에 들어가는 앞에 FRP가 들어가고 광폭은 옆에 날개가 붙고 얘는 안 붙었잖아요 아 근데 되게 넓어 보여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안에 침실 자체가 일단 성인 3명 이상이 누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어? 이 친구도 새로운 친구예요? 네 보러 들어가야죠 어 신제품 신상이다 신상 신상은 봐야 돼요 사용은 못 하더라도 보기라도 해야죠 네 이게 사이즈가 몇이죠? 일단 길이는 4.6m 460급 네 460 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모델은 2층 침대 버전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2층 침대이고 지금 현재 얘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리고 앞에는 변환 침대인데 네 변환 침대가 눈으로 보시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광폭으로 되어 있는 침실처럼 되어 있다 보니 일단 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지도 않고 그럴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인기가 없다가 네 국내는 이게 넓직한 것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이런 실용적인 걸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가 된 걸 말씀을 드리면 뭐죠? 기본 적용되어 있는 알데 컨백터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거 하탈인가요? 네 문은 하탈입니다 야 이거 탈이 없지만 가격이 탈이 많은 그 100만 원짜리 문자 네 일단 단순하면서 안전적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아요 단열도 좋고 네 맞습니다 밀폐력 최고! 아니 고장이나 그런 아직까지 뭐 AS 한 적도 없고요 그럼요 네 신청하셨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요 친구를 잠깐 볼게요 카이트 K460 이런 스타일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고요 무게가 이렇고 어허 전축 아 전축화중 85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빠바바바밤 오 아 새롭다 이거 새롭다 아 또 드디어 한 건 하셨네요 또 네 아 대표님 네 이거는 네 다른 카라만 보고 왔다가 네 이거 신상이 하면 이걸 다 갈아타겠네요 일단 박람회 나와서는 네 많이 이걸 선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에 식탁이 성인이 네 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또 앉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아 잠깐만 네 우리 아이가 먹다가 잠들으면 저기 잘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도 뭐 놓을 수 있고 2층 침대 놓을 수 있고 아무래도 이게 변환 침대다 보니까 변환을 시키면 여기에는 성인이 이제 3명 정도 놓아도 되고 아이들이랑 뭐 4인 가족이 같이 침대 놓을 수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는 알데 컴백터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기존의 420 모델들은 루프용 에어컨을 취급을 했었죠 어? 이런 루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가정용 에어컨인데 네 가정용 에어컨 때문에 앞에가 이제 프렁크 도어가 이제 frp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 광폭에 있는 문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거고 아무래도 얘가 이제 전기를 적게 먹으니까 그럼요 네 소음도 없고 전기 되게 좋아요 네 저희는 써보니까 여기는 좀 오버스펙 같을 정도로 여기에서는 추울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저렇게 지금 밖에 에어컨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름이 나서 저는 이 친구를 스타렉스에 달고 싶어 난 그 정도야 이제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런 거 같아요 일단 국산 제품이고 LG 제품이다 보니까 AS도 기본적인 거는 또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체해 봐야 이거는 뭐 부품값 자체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고 얘네들이 전기를 처음에 뭐 처음 가동 때 한 800W 정도로 든다고 하지만 저희가 돌려봤을 때는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24도 정도 맞춰 놓으면 네 한 400W에서 380W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전기도 일단 적게 먹어서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12V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자레인지 때문에 어차피 인버터는 다 달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 정도면 전기 뭐 노지에서도 에어컨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루프 에어컨을 빼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는 태양광을 올리는 게 약 800W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아 그쵸 천장이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올리면 거의 낮에는 얘는 전기가 절전형이니까 1대 1로 거의 커버가 되는 거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태양광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 알데 컨백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건조하지 않고 골고루 따뜻하게 데워진다는 점이 가장 좋은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표님이 설명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물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겉모습과 편의성을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소파 부분인데 대표님이 안고도 지금 공간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뒤까지 번쩍 앉으면 그렇게 앉으면 여기에 6인승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니고 조금 넓게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6명 앉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지인들이 또 놀러 오고 그러면 같이 앉을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4인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부모님은 한두 번 오고 그렇죠 놀러 오시죠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 아니면 애기 친구 가족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아무래도 낮에는 밖에서 이렇게 놀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또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얘가 좀 더 인기가 많고 그 다음 아이들한테 원픽이죠? 2층 침대가 그럼요 이거는 아이들이 포기 못하는 이거는 어쩌면 친구들한테 어깨뽕을 세울 수 있는 네 아무래도 이제 놀러 오라 그래서 또 아니면 저 밑에도 좀 뭔가 그리고 창문도 저희가 일부러 위아래 둘 다 긴 창문을 적용을 했어요 어? 잠깐만요 창문도 이렇게 좋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 위에 사이즈 아래 사이즈 차이를 둔 거는 아 둔 이유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네 방에서 앉을 수 있게끔 그걸 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위에는 지금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성인이 누워도 충분히 여기서도 지지하고 안쪽에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누워도 될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이게 자작나무를 진짜 하셨네 아 네 짱짱하겠네 아주 짱짱하겠어 저희가 이쁘진 않아도 무식하게는 만들려고 아니 이뻐요 이뻐요 이뻐 이뻐서 그래요 이쁘지 않으면은 요새는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그래서 여기는 또 길이 자체가 2m 정도가 나오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살짝 좀 걱정스러운 건 밑에가 이쪽에서 컨벡터가 또 올라오니까 좀 더울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전에는 도메스테이 싱크볼을 썼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어서 좀 더 넓은 사각 싱크볼로 바꿨고 전자렌즈는 위에 있다 아래로 내렸고 아 요건 잘한 거 같아 요건 잘한 거 같아 그때는 이제 여기 밑에를 수납공간을 쓰고 싶어서 저희가 욕심이 위로 올린 거였는데 지금은 아래로 내린 정도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적재함이 높은 이유는 앞에 프렁크 도어 때문에 에어컨 시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단이 있는 게 단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바닥이랑 저 테이블 바닥 아래까지도 다 저희가 보일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워터 히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적용을 해 놓은 거라서 되어 있고 너무 친절한 게 유럽계 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팔고 제일 좋다고 하는 R100 컨백터더라도 한국 사람을 위해서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건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화 시킨 거니까요 당연히 유럽 제품도 퀄리티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스를 쉽게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맞아요 네 저희는 경유로 작동을 하는 원리로 원래 그거를 오랫동안 다른 제품들에 다쳐 트레일러나 또 다른 카라반에 적용을 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유럽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화에 맞고 한국에서 쓰는 데에 문제 없게끔 하게 하는 거고 전면 통유리창을 넣은 이유는 일단은 카라반이 답답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면 통유리구나 네 개방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넓게 볼 수 있는 어차피 에어컨 틀고 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환기는 맥스펜이 해주고 맞아요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옆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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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창문이 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어차피 맞바람이 다 되는 거고 전면은 저거를 보신 분들은 매우 좋아하세요 그렇죠 저것도 포기 못하는 또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추가로 해 놓은 거는 어차피 암막 블라인드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암막으로 오 이렇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다룰 수 있고 열 수 있습니다 반반씩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 창 자체 안에다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이중유리니까요 안쪽은 단율류리고 바깥쪽에는 브룬즈 색깔이 들어가서 살짝 이제 브룬즈 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카라반 창문들 같은 경우에 질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겨울에 저희가 온도를 저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온도 편차가 제가 적어요 얘가 그죠 알곤 가스가 네 가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질소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쓰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가 옵션으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위에 또 하늘 창도 만들 수 있어요 혜키창 네 360에 하늘 창 되어 있는 것처럼 오 아 그냥 혜키창이 아니고 통창 네 여기서 누워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검증이 됐죠 하도 많이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360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이제 저희 판매된 게 100대 이상 판매가 됐고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쓰시는 분들이 다 잘 쓰고 계시고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행 중에도 뭐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산 유리니까요 아 피용 자체가 뭐 얼마나 나고 오히려 이런 창들보다도 재료비가 더 강화 유리미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강화 유리미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한국 유리에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주택에 적용되는 유리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들 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았었죠 네 맞아요 지금은 기존에 저희가 여기 이 창이 없고 카라반 창이었던 창들을 다 튜닝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저기가 깨질 확률은 없다고 보면 돼요 주행을 하는데 앞에 우리 앞 유리가 깨졌으면 깨졌지 그렇죠 이거 깨질려면 대단한 건데 내 차에 의해서 이 유리 아래 양쪽으로 거기가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지 그렇죠 그렇죠 위에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유리니까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유리니까요 강화 유리이긴 하지만 뭔가 뾰족한 걸로 때리면 깨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거 아시죠? 제가 깨지면 얘도 작살라는 거 근데 얘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크릴 창들이 더 단가가 더 세죠 맞아요 비싸요 이거를 지금 쓰시는 분들은 이 뷰 때문에 포기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이해하시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같은 그렇죠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 카이트 카라반의 아이덴티티는 통창이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네 저희는 모든 라인업에 다 적용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막은 자연스럽게 더 쉽게 사람들이 더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냉장고까지 냉장고는 일단 기본형이고 80L 짜리가 이제 도매틱 제품이기도 하고 요즘은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 쿨러를 따로 쓰기 때문에 원하시면 어차피 여기 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렇죠 화장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네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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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분들도 있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급하니까 겨울에 잠자다가 찬 공기 마시고 바깥에 나가는 것보단 여기서 벌려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옆에 저 친구들 잠깐씩만 보죠 네 카이트 K360 높이가 2.3m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이즈가 요래요 2.2m 전체 길이가 5m 외부 넓이가 폭이 2m 높이가 1cm가 빠지는 2.3m에서 1cm가 빠지고 맞죠 맞죠 짐이 실리면 거기서 한 3cm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주차역에다 넣는 분들도 있고 어닝을 달면 지하주차역에 못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벽부어닝도 했었는데 그걸 지금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문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닝을 달 사람들은 지하주차 안 들어가는 전자 하에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써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 문과 가깝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네 이게 열고 할 때 들어야 되고 불편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한 건 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 됐고 문도 부서지지 지금 최근에 이제 견인면허가 필요 없는 아이가 이게 이제 나왔고 아 이 친구는 네 그때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셨어요 그렇죠 무게가 가벼운 네 그리고 위에다가도 이제 뭐 이렇게 응용을 해서 루프탑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죠 그 유명한 제임스 버로드 루프탑 텐트가 올라가 있고요 네 저기서 지금 한 세 번 잤는데요 네 좋더라고요 크으 일단은 저희가 일단 3m짜리 3.6m짜리 4.6m짜리 4.6m짜리 그 다음 광폭은 저희가 이제 공간때문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요 광폭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아 한 번 또 오셔야 되는데 왜 안 보셔야 되는데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그러면 360 실내가 어떤지 살짝 볼게요 네 요렇게 있고요 아 이런 실내 이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 이게 화장실 있네 네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깜짝 같아가지고 몰랐어요 이렇게 조명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오늘 정식 공개한 날이 아니라서 부스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포플러 이태리 포플러 나무로 작업된 아이예요 자 이쪽도 한번 네 이거는 이 300과 360은 가성비를 추구한게 도어가 일단 미국식 도어야 네 아 이 훌륭한게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밖에서 쓰려고 네 훌륭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오우 이야 이게 또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데요 지금 올여름 했는데 이거 가지고 휴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 새롭고 자꾸 보니 더 좋은 여긴 어디죠 카이트입니다 대표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300 300짜리는 1790 오우 착해 그리고 360은 2300 2300 네 그리고 460은 3450 삼천 450 450 2층 침대는 3630 저희가 기본형이라 그래서 2층 침대 자리는 식탁 테이블이 있고요 기본형은 아 가격이 다르구나 네 2층 침대 버전은 3630이고요 음 이제 이거는 2층 침대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기 침실 고정형 침실이고 여기는 그냥 생활할 수 있는 편한 침대 네 거기는 대부분 커플이거나 3인 가족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200이 싼거에요? 180 180 180이 더 저렴합니다 아 그래도 그것도 어차피 4인 가족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없죠 네 앞에 침대가 넓으니까 맞죠 그게 이제 유럽식 보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침대가 광폭은 아니죠 폭이 1m 50 정도 되고 그 다음 길이가 2m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엔 길이가 1m 90에 포기 2m에요 크으 육 Например 10정도이 되요 어머머 그렇죠 이렇게 편리하게 되니까 그냥 당기면 되죠 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이 사이즈가 이거 뭐 끝장이네 이렇게 눕고 여기에 한 명 또 눕고 거기에 누우면 이제 3명도 누울 수 있는 거죠. 아 3명은 지금 떼골떼골 그러다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이랑 그냥 눕는다고 하면 이렇게도 누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거의 한 칸에 한 사람 누울 수 있네. 그렇죠. 이렇게 누우면. 그러니까 성인 2명과 아이들 2명까지는 누울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만한 고정 침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고정 침대고 여기에 이제 식탁 변환 테이블. 아 또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네. 가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대표님이 가족이 5인 가족이잖아요. 저희는 5인 가족이면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캠핑 다닌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상은 이렇게 두고 여기는 그냥 테이블을 쓰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저는. 저는 취향이 그게 맞아요. 평상 이거보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타켓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일단 이거는 뭐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가 박람회 때는 아이들을 못 올라가게 합니다. 2층에는. 그렇죠. 네. 위험해서 흥분하니까 애들이. 네. 맞아요. 흥분해요. 네. 애들이 흥분합니다. 좋아서. 그럼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다 세 가지 다 전기가 들어가 있나요? 얘는 일단 기본 히터랑, 그러니까 보일러랑 그 다음에 배터리가 기본인 제품이고요. 네. 그게 다 기본인 상태에서 3630이면 아마 가성비가 좋을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는 부가세 별도가 아니라. 아 부가세 포함이에요? 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어허. 근데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기본 배터리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게 컴팩트하게 나온 제품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를 가지고 가든지 캠핑장을 가든지 코드만 꽂으면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네. 제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제 표현으로. 네. 이거를 겨냥해서 사실바야 이거 사실바야 이거를 사시는 게 어떤가 해서. 3인 가족 기준이라고 한다면 트레일러보다는 얘가 더 좋죠. 훨씬 낫죠. 네. 근데 반대로 식구가 많은데 제한적인 그냥 금액을 쓰고 싶고. 나는 짐만 싫겠다고 하면. 저는 온폴딩에 옵션 넣는 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역시. 네. 그냥 그냥 얘를 카고 트레일러로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아. 카고 트레일러인데 서비스가 텐트가 있는 거죠. 아 그런. 네. 그렇게 된 모델이 1100만 원이거든요. 이야. 네. 1100인데 짐은 1.3톤 전체 무게를 1.3톤을 버티는 축이 들어가 있고. 관송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고. 옵션이 아니고 기본 포함이어서. 그런 카고 트레일러 대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뚜껑을 열면 텐트니까. 텐트 치는 시간만 줄이면. 네. 애들하고 좀 뭔가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른들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잘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애들하고 놀으면 애들 체력을 못 따라가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체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솔직히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고요. 네. 땅을 안 파도 되니까. 그러네. 저희가 이거를 쓸 때 비가 또 쏟아지면 텐트 쓰시는 분들은 약속한 것처럼 뛰쳐나와서 다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네. 근데 저희는 여기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게 거의 뮤직비디오처럼 보여요. 저분들은 땅을 파고 있구나. 나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비가 오면 뛰쳐나와서 곡괭이기를 해야 되고 다행이에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걸 생각하고 이제 이걸 쓰다가 갑자기 이제 다음날 집에 갈 때 되면은 이게 젖어 있어. 그렇죠. 근데 저 친구는 또 아 내 옛날에 그 비 맞은 걸 어떻게 말려야 되나 하면서 그게 또 비디오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노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지금도 네. 지금 현재 투폴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서. 대표님 뭐 장난감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 투폴딩 원폴딩. 일단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저는 권유를 안 하니까요. 네. 다 써보면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여기는 겨울에 네. 한 계절 동안은 제가 여기서 집에서 생활 안 하고 여기서 잠도 잤고. 크으으으으윽. 왜그러냐 하면 결론 문제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매장할 때 원룸고 하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도 1년을 지냈죠. 네. 제가 대표님한테 사연을 들었을 때 참. 아. 나만큼 지독한 사람이 또 있구나. 일단 집보다는 여기서 자는 게 저는 더 편합니다. 저도 스타렉스. 나만의 공간에서. 저도 스타렉스에서 많이 잡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새로 나온 거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껴 가면서 이걸 쓸 수 있는지를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조금 잔소리를 많이 해요. 옵션을 막 뭘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하지도 않을 거 쓰지도 않을 거를 막 옵션을 달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나갔다 진짜 필요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일단 노지 가봐라. 현실과 다르잖아요. 가서 써보고 그리고 나서 와서 필요하면 옵션 해 달라고 하면 또 저희가 그건 해드리는 거고 오히려 고객을 꾸짖으면서 뭘 장착하려고 하면 달지 못하게 한다? 저희는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디죠? 타이트입니다. 대표님 다 봤죠? 다 보셨죠. 이제 나머지 없는 거는 매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프로모션 같은 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강남에 여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안타코니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시크릿 프로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레일러를 쓰시던 분들이 오셔서 카라반을 하면 더 많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억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차지하지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 네. 억하게 소리가 나오게 하는 이곳은 어디죠? 카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